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가지고 1주년이 24일이지 않습니까 1월 24일 의외로 댓글을 보니까 우크라이나 민병대가 돈바스 우크라이나의 동부지역에서 행한 가혹행위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과장하고 그리고 이제 푸틴을 옹호하는 그런 댓글들이 꽤 많기 때문에 제가 한 몇 차례 정도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부분들을 외부 전문가의 그런 입장을 소개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내용이 나오는데 푸틴이 이렇게 도발한 아주 중요한 이유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기 때문에 도저히 그거를 용인할 수 없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우크라이나 나라가 독립국가 하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본 국민들이 자주적인 결정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나토의 동진 때문에 내가 푸틴이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침략했다 전문의 여러분들 국민대학의 정재원 교수님입니까 말씀 잘하셨대요 나토의 동진 때문에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략했다면 왜 엄은 우크라이나 때리냐 그냥 나토 여러분들 동맹국가하고 전쟁을 벌려야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좌익들이랑은 기본적으로 모두 뭡니까 거짓말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런 거짓말에 노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푸틴이 도발이 과연 그렇게 합당한가 오늘 우연히 여러분들 방송 준비를 하다 보니까 오랜 기간 동안 핀란드가 소련의 여러분들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그래도 이런 핀란드란 나라가 저렇게 독립국가를 유지한 것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핀란드는 또 전쟁을 치뤘죠 완전히 소련 함께 이런 복속당한 전쟁도 있대 죽기 살기로 싸웠잖아요 그 작은 나라가 이게 이런 보시게 되면 이게 핀란드란 나라인데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천 킬로미터 이상으로 소련하고 접하고 있네요 이 여러분들 이 압제적인 정권하고 천 킬로 이상을 여러분들 국경을 접하면서 독립국가를 유지한 게 참 핀란드 사람들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러시아 연방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게 되면 핀란드가 여러분들 국경을 접하고 있고 그다음에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가 여러분들 국경을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벨라루스라는 나라는 아주 친소 국가이고 에스토니아 라트비아들은 계속해서 이제 자기를 보호해야 돼 아마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가 EU에 속하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그건 나중에 찾아봐야겠습니다 그러면 핀란드가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핀란드가 어떻게 됐는가 하니까 나토에 가입한다는 거거든요 두 개 국가를 제외하고는 다 여러분들 핀란드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을 눈앞에 두게 됐다 유럽에서 러시아와 가장 긴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하면 러시아는 나토와 무려 1340km의 국경성을 새로 접하게 된다 다만 스웨덴은 나토 회원국인 티르키에 의해 반대에 가로막혀서 당초 핀란드와 스웨덴이 약속했던 동반 가입이 무산될 가능성이 적혀졌다는 예측이 나온다 핀란드란 나라가 나토에 가입한 겁니다 가입이 이제 확정된 것은 아닌데 거의 가입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뭡니까 나토의 동진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침략했다 우크라이나가 여러분 자주적으로 나토에 가입하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침략할 수밖에 없었다 그와 같은 푸틴의 주장이 전혀 설득력이 없는 거죠 약한 국가만 때린다는 이야기입니다 핀란드가 여러분 나토에 가입하게 되면 우크라이나는 왜 나토에 가입하지 못하냐 그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던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핀란드는 나토 가입하도록 내버려 두면서 침략하지 않으면서 우크라이나는 왜 침략하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들 이야기도 듣지만 항상 공정하고 공평하게 사실이 무언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돼야 그래야 뭡니까 푸틴한테 박수치는 일은 피할 수 있는 겁니다 참 대단한 나라지 않습니까 1340km를 국경을 접하고 엄청나게 러시아의 지배를 공격을 받아가지고 전 국민 가운데 상당수가 죽었죠 핀란드하고 러시아 전쟁에서 그럼에도 불러가고 핀란드가 결국 독립국가를 유지했는데 이 나라가 이제 결국은 중립국을 포기하고 나토에 가입한 겁니다 그럼 왜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나토에 가입할 수 없냐 이야기죠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왜 자기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냐 우크라이나가 이러면 나토에 가입하기 때문에 나토가 자꾸 동진회가 이러면 소련을 위협하기 때문에 우리가 침략했다 우크라이나를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우리가 깨어있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스베든과 그리고 핀란드가 군사중립국으로 지위를 결국 포기한 겁니다 유럽에서 러시아와 가장 긴 국경을 접하고 있는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할 경우 러시아의 분쟁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우려한 여당 의원도 있지만 핀란드는 이번에 푸틴 주도로 우크라이나 침략하는 걸 보니까 당연히 핀란드도 침략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거겠죠 그래서 그냥 오랜 기간 동안에 군사중립국 위치를 포기하고 나토에 가입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아주 간단할 것 같습니다 제 논리가 여러분 잘못된 게 있습니까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핀란드 모두가 다 러시아 국경을 접하고 있고 핀란드는 오랫동안 군사중립국의 위치를 차지해 왔고 1340km나 러시아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 결국은 오랫동안 유리했던 핀란드가 군사중립국 지위를 포기하고 나토에 가입했다 그럼 당연히 핀란드를 때려야 되는 거죠 왜 가입하노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가치관이 혼재되고 세계관이 혼재되는 그런 시대지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누가 옳은지 무엇이 사실인지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빛인지 무엇이 어둠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러면 선전 선동되어 가지고 우르르 이리저리 그냥 뭡니까 그냥 몰려다니면 안 되는 거죠 항상 이러면 깨어 있어야 되고 당신 생각은 뭐냐 내 생각은 뭐냐 무엇이 오르냐 무엇이 정의냐 무엇이 선이냐 무엇이 악기냐 무엇이 빛이냐 무엇이 어둠이냐 어둠의 세력들이 너무나 강하지 않습니까 한편 핀란드는 최근 러시아와 접한 국경에 철조망 설치를 시작했다 1340km를 이러면서 철조망을 설치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겠네요 높이 약 3m로 일부 지역에는 감시카메라와 학성기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투입되는 예산만 해도 약 5330억이다 하루 만에 8500명이 넘는 러시아인들이 핀란드 국경을 넘어온 적도 있다 핀란드도 스스로 보호해야 되는 거죠 핀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러시아에서 유럽을 도피하는 길목으로 사용되어 왔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안보 위협 외에 징집을 피하는 러시아인들이 이곳에 몰려진 것도 주요 원인이다 푸틴은 제정신이 아닌 거죠 한마디로 세계사를 역행하는 거 아닙니까 김정은이나 지진핑이나 푸틴이나 다 뭐 뭐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러시아에게 수백 년간 핍박을 받아온 핀란드가 이제 나토에 가입하면 당분간이나마 큰 숨쉬고 조금 편히 살겠네요 약속 핀란드가 러시아 옆에 붙여서 그동안 큰 고생을 하고 살았습니다 핀란드의 나토 가입을 축하합니다 우리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세계 역사를 교역의 확장 역사 자유의 확장 역사 개인의 기본권의 확장 역사는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그와 같은 세 가지를 기업는 어떤 종류의 단체나 국가나 개인들은 반문명적인 것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홍콩 사태도 봐야 되고 중국 공상당 문제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우크라이나 여러분들 침공도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되고 푸틴의 여러분들 은행도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반듯한 세계관을 갖고 보게 되면 우리 내부에서 일어난 사건들도 착하게 진단을 할 수 있는 거죠 누가 옳은지 누가 피해자인지 누가 가해자인지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